저만 믿고 따라올 수 있도록 끊임없이 공부하는 뷰티 전문 큐레이터라고 할까요? 달라라는 브랜드의 8년차 대표로서 고객분들이나 뷰티업계 동영에 대한 데이터도 정말 많이 쌓이더라구요. 뷰티 관련해선 트렌드에 대한 공부도 많이 하기 때문에 가장 전문적으로 유저들에게 다가갈 수 있다고 자부할 수 있어요. 어 요즘엔 이런 제품이 많이 보이네 라는 생각이 들면 좋은 제품이 없나 하고 소싱을 시작해요. 이런 정보들이 좋은 제품을 소개할 수 있는 탄탄한 기반이 되어주죠. 저는 의사나 약사는 아니지만 오랫동안 피부와 뷰티 제품에 관심을 갖고 개발해온 만큼 믿고 쓸 수 있는 제품만 추천드려요. 20년 동안 새로운 쇼핑 스팟을 개척하고 있습니다. 이탈리아 속 숨은 쇼핑 스팟 발굴러라고 불려요. 저는 여러 전문가 분들을 모아 상품 소싱부터 콘텐츠 기획, 판매까지 체계적으로 진행하고 있어요. 팀 이태리라고 할까요? 이태리 산 와인부터 알려지지 않은 브랜드 의류까지 이런 제품들을 많은 분들이 합리적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연구해 왔습니다. 아마 국내에서 가장 다이렉트한 유통망을 확보하고 있지 않을까 싶어요. 가장 이탈리아스러운 제품을 가장 가까이에서 만날 수 있도록 20년 동안 새로운 쇼핑 스팟을 개척하고 있습니다. 든든한 조력자 코디 바이블이 되고 싶습니다. 하나의 아이템으로도 어느 것과 매치하느냐에 따라 입는 방법과 스타일이 한정지일 수 없을 만큼 다양하다는 걸 아셨나요? 저는 아이템 하나로 출근룩부터 데이트룩 그리고 장마룩까지 정말 다양한 테마별 스타일링을 보여드리고 있어요. 어렵지 않으면서 남들과는 조금 다른 스타일링을 항상 시도해요. 모든 스타일링을 직접 입어보고 확인해봐야 직성이 풀린다고 할까요? 저로 인해 자신감 있게 옷을 입고 다니는 그날까지 든든한 조력자 코디 바이블이 되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뉴스 스토리였습니다.